쇠랑 여기서 먹자. 날아지는 새들을 위해서 모이를 주는 건가 봐요. 조금만. 어머? 소름이 새들이 오나? 됐다. 와서 먹어. 아빠 먹어. 아깝게 해. 나서부터 준비해. 아니야, 아니야. 너는 빨리 준비해. 빨리, 너는 준비해. 빨리, 빨리. 다시 세수하고. 어머, 빵씨가 왔다. 신기하다. 이제 모이 맛집이네. 에포, 맛있어? 응, 많이 먹어? 누나. 이건 누나. 팡팡 가방 싸고. 아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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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이가 물통 수저 챙기는 거 봐요. 그, 어. 어, 나은이 벌써 했네. 나은이 말 안 해도 다 잘하네. 버노도 물통하고 숟가락 젓가락 챙겨. 지금 늦었어. 뚜뚱 뚜뚱. 저 땐 다 따라해요, 그죠? 그렇죠. 오, 잘한다. 이야, 다섯 살인데 버노나 진짜 기득하다.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 오케이. 나은아, 빨리 빨리 준비해야 돼. 빨리. 지금은 없어. 알겠어, 건우야. 누나, 퀵클리 갈게. 아빠 다 했어. 양말도 혼자 신고? 다섯 살을 진짜 잘하는 거네요. 진짜. 다 했어. 건우 준비 끝. 아직 아빠 씻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응? 뭐 하지 마. 아아악. 아빠 샤워하지 마. 아빠 머리는 까봐야지, 우리. 응. 끝. 응, 아빠 씻어. 아빠 언제 다 씻을 거예요? 10초 만에 다 씻어. 10초? 아빠 알지? 엄청 빠른 거. 응. 그새 숨었어. 가서 올게요. 가서 올게요. 놀아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아빠가 누구 있는지 알아요. 아이고. 여기 건우 있잖아요. 여기 건우 해주세요. 건우 해주세요. 아, 건우 찍으라고. 나는 비밀이에요. 헤헤헤헤 지금. 여기 재밌네. 나 왔어. 아빠 있어.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와 유치원 버스 늦겠어 10초 샀는데 하나도 안 맞잖아 아니 10초 넘었는데요 아빠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유치원 버스 못 쳐서 아빠가 데려다줄게 뭐야 못 쳤어요 아빠가 지른 길 아니까 빨리 가자 일로 와 일로 빨리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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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점프 좋아 잠깐만 여기가 아래로 내려가야 돼 여기? 어 이 셋과 저 긴 계단 그리고 광장도 통과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계단 조심해야 돼 지름길인데 계단이 많구나 나 언니 내려와 한 명 매달리고 이래서 도착할 수 있나요 아빠 손 이쪽으로 내려가 봐 첫 걸 미쳐준 뒤쪽으로 내려가 저쪽에서 만나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 근데 계단 많네요 cuenta 여기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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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 어딜oring find it 하나 둘 셋 그냥 통과 빨리 빨리 저쪽 앞기라 이제 나 봤어 와? 물리수를 피해서 가야 되는구나 지금 불리울 때가 아니야 진호야 아 이거 유혹이 대단하죠 이거 이거 구경해야 되는데 이거 못 멈추는데 이거 진호야 우리 빨리 가야 돼 너무 편하죠. 가고 싶어. 들어가지 말래. 물 노는 거 아니래. 빨리 와. 가자, 가자. 가자. 빨리 와, 진우. 빨리 와, 진우. 다행히 그래도. 아빠, 여기. 타임, 타임. 시간 없어, 봐봐. 지금 우리 늦었어. 원래 50분에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30분이나 늦었어. 어떡해요.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 돼, 띠띠, 안 돼. 아, 뭐야? 띠띠. 유혹이 너무 많다. 야, 야, 지금 시원 가야 된다니까.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이러다가 다 놀자. 아빠, 간다. 진짜 간다. 좀 이따 놀자. 나은아, 진우가 안 간대. 나은이가 돌아왔다. 누나 늦었어. 가자. 누나 늦었어. 가자. 가자. 누나 안아줘. 아, 누나만은 듣네요. 가자, 가자. 코누. 어, 코누. 손. 누나 손. 가자, 늦었어. 빨리, 빨리, 빨리 가자. 띠띠. 다 왔다, 다 왔다. 야, 다사다난한 등원길이었습니다. 직근했지만. 오. 아, 물. 거의 물멍인데, 물멍. 좋겠다. 누나는 형 유치원 갔으니까, 진우는 아빠랑 데이트하자. 나. 우와, 진짜 데이트하러 카페 왔어요. 짜자잔. 우와, 그림 카페다. 신기해. 진우야, 아빠 찾아봐. 아빠 어디 갔지? 빨리. 야. 아빠 손 잡아. 야. 아, 귀여워. 진우야. 어? 진짜 없는데? 그러니까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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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지지. 어? 과연...